잘 봐! 이번엔 언니들 여행이다! 우와! 잘한다! 잘한다! 가자 가자 가자! 어머 언니! 너무 설레요 어떡해! 너무 설레요! 설레요! 언니 진짜 여행 온 기분이야! 그렇지 않아? 여행 온 기분이야! 우와! TV에서 봤던 집이다! 우와 대박! 우와! 이야! 내 키에다 나와! 우와! 우와! 그러니까 우리도 쓰고 가자! 우리도 쓰고 가자! 와우! 우와! 예쁜데? 우와! 우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와! 감정! 감정! 우와! 왜! 같이 가! 왜! 왜! 뭔데! 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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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좋아!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와 실제로 보니까 진짜 대박이다! 우와! 우와! 마당도 크고 나는 이거 여기 여기 여기! 나 이거 이거! 아니 좋은데? 좋다 진짜 좋다! 와 대박이다! 낭만했어! 너무 좋아!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든! 냅히깐! 아기! 출리여나? 출리여나? 따로따아! 따로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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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아늑해! 오! 새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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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색 아흐!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늑해 아늑해! 왜왜왜? 시골집 냄새야 시골집 냄새 우와! 우와! 완전 진짜? 오와! 되게 분위기 있다! 느낌 있어! 너무 훈훈하다, 그 벽지를 이렇게. 배고파해요. 언니 배고파요. 배고파요. 언니 여기 수제비에 밀가루가 있긴 있어. 있어? 김치는? 김치 사야 되지 않아? 김치를 봐야 돼요. 일단 도착해서 계획은요. 김치 수제비를 먼저 할 거예요. 지금 김치 수제비를 먼저 봐봐? 네, 도착하자마자 이제 뜨끈하게 이제. 너무 좋아요. 일단은 우리 필요한 거를 적어서. 여러분, 잠깐만요. 네. 이정이가 핸드폰으로 메모장에다가 써봐. 네. 저 들어가세요. 일단 김치요, 김치. 김치. 김치 많이. 김치. 잠 보러 갈 사람을 좀 구하자. 저요. 저 잠 보러요. 오케이, 그러면 아이키랑 정언니랑. 제가 갈게요. 언니 신났다. 니코 언니 신났다. 가자 이제. 예. 신나고 있는 지금? 이거. 아니, 업이야. 업보소요? 이거야, 이거, 이거. 조금씩. 뭐 도와드릴까요, 언니? 재밌겠다. 이런 거 참 좋아. 나 무슨 슬라임 만드는 거 같아, 지금. 엄마가 슬라임 만들어주는 거 같아. 네, 정말. 반죽은 해두면 또 먹으면 되니까. 맞아요. 모자라는 거보다는. 네, 많이 해주세요. 그쵸. 저는 많이 먹을게요. 저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나도? 나도. 예스. 우리 삼촌 같아. 예. 자, 여러분. 일하는 척 해야 돼, 이제. 자, 셰프님. 3, 2, 1. 예스,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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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퍼펙트. 근데 불은 언제 피우지? 불 아궁이에요? 어, 해볼까? 그러면? 잠시로 해놔야지만. 그러자, 그러자. 저 아궁이. 그러면 그걸 가면이랑 제가 한번. 그래, 레츠고. 오케이.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아, 어디 있는지 알아, 아궁이? 저기, 저기, 저기 있던데. 아니야, 아니야. 여기 가면은. 네. 옆에 건물 있잖아. 거기 제일 끝에 가면은. 아궁이 있어. 근데 그걸 꺼내가지고. 여기 그 흙 있는 데다가 꺼내서 거기서 하면 될 거 같아. 아, 꺼내는 아궁이군요? 꺼내야 돼. 알겠습니다. 근데 뭘 꺼내야 돼요? 이거, 이거, 이거. 이거 꺼내면 돼. 오! 무거워요? 오! 헤비. 소 헤비. 소 헤비. 하나, 둘, 셋. 오! 꽤 무겁죠? 완전히. 언니, 뒤에 조심. 조심, 조심, 조심. 아, 아, 무릎. 조심, 조심, 조심. 여기? 오케이. 오케이. 근데 이거 한 번 안 씻어도 돼요? 씻으면 되지. 그럼 언니, 우리 이거를. 스치고 올까? 네. 그래. 진짜 좋은 아이디였어? 하나, 둘, 셋. 너 정말 위생해? 네. 완전 위생해. 제가 잡고 있어요, 조금. 여기, 여기, 여기. 예. 오케이, 오케이. 저기 혹시 살얼음인가? 살얼음 맞아? 아, 차가워, 차가워. 아, 차가워, 차가워. 괜찮아? 괜찮아? 아니야? 가자, 가자, 가자. 하나, 둘, 셋. 우리 너무 비효율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웃음 무슨 셀꾸나? 완전 다 눈을 셀어 자 하나 둘 셋 근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움직이는 게 좀 더 추억이지 않을까? 맞죠? 긍정적으로 하면 좋지 네 맞는 거야 쟤는? 맞게 하고 있어? 나 아궁이를 가져올게 언니 그거 무거울 텐데? 잠깐만 괜찮을 것 같아서 잘 모르겠는데 살죠? 희정 씨 준비됐나요? 네요 불을 짚어본 경험이 있으신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 무경험자끼리 지금 어려운 걸 해보는 거야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이렇게 세우시던데? 이렇게 하시던 것 같던데? 아닌가? 약간 틈만 주면 될 것 같은데? 이 사이에 같이 살짝 이런 식으로 해서 오케이 완벽! 이거 좀 잡아줄래? 이거 좀? 어떤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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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불 불 이거? 오케이 한번 넣어볼게 이거를 좀 예스、 예스、 예스 이게 좀 깊숙게 넣어 줄 수 있어? 놀라운 거 온 줄 알아? 뭔데요? 이거 2011년도 신문이다 어? 11년 전 야 이게 어떻게 있지? 산호 외국인 산수도 곧장 뛰는데 잘 타네! 나만 눈이 따갑니? 저 미칠 것 같아요 완전 따가워요 완전 엄마 보고 싶어요 지금 추라이를 좀 할게요 절대 못 부리는 거 아니고요 눈이 따가워가지고 되게 안 어울리는 거 알죠? 지금 여기요 아니요 언니 아 우리 언니도 사진 한 장 찍어드리고 아 효진 언니 진짜 멋진 삼촌 같아요 지금 아니 멋진 이모 숙무도 아니라 멋진 삼촌은 무슨 제스처일까요? 우리 사진 하나 추라 해줄래? 네 완전히 추라이 사진 하나 추라이 해줄래가 웃기잖아 그게 삼촌이야 둘 셋 예 그게 삼촌이야 그게 삼촌이야 언니 사진 하나 추라해줘 추라이 해줘 사진 하나 추라해 봐라 야 오 뭔가 지금 조심이 좋은데? 뭐야 우리 여고생 같아 잔작되는 여고생 아 너무 좋다 어? 왔나? 어? 왔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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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왔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승부님들! 아니 잠깐만 그 총이요? 왜 이제 오셨습니까? 승부님들 배고팠는데 얘들아 근데 진짜 놀라지 마 왜요? 정말 어마무시한 걸 정말 많이 가져왔어 너무 배고팠어요 선배님들 무서워 너무 배고팠어요 무서워 짐을 같이 좀 옮기자 도와달라고 왔어요 우리 약간 무거워서 그런데 조금만 도와주라 뚜껑 좀 열어줘 네 어디 뚜껑? 저거 저거 무슨 뚜껑? 이거? 어 감아서 안 뜨거워? 네 어휴 아 눈 아파 뜨거워 뜨거워 여기 눈이 너무 아파 근데 아 눈 아파 아 눈 아파 눈이 너무 아파 근데 왜 이래요? 왜? 눈이 너무 맵다 얘야 눈이 너무 매워 눈이 너무 매워요? 눈이 너무 매워요? 선배님 이거 간주껑을 한 거예요? 괜찮아요? 이러면 좀 괜찮아요? 이러면 좀 너무 슬프다 제가 선배님 불 꺼진 거 아니죠? 너무 많나? 나도 몰라 몰라 나 처음이야 이 김치전 튀기는 맛이지 뭐 그럴싸한 거 같은데 내가 해봐도 돼? 완전히 기름을 너무 많이 먹었어 기름 튀김 기름 튀김 쏘쏘니 언니 다운 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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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일 하지? 그거 많이 나와요 내한테 너무 매운데? 많이 많이 나은 거 1,2,3,4,5,6,6,8 1,2,3,4,5,6,8 1,2,3,4,5,6,8 1,2,3,4,5,6,8 1,2,3,4,5,6,8 1,2,3,4,5,6,8 1,2,3,4,5,6,8 2,3,4,5,6,8 2,3,4,5,6,8 2,3,4,5,6,8 이정이 석가 좋아해? 이게 뭐예요? 둘 석가 굴전도 한번 해볼까요? 아 좋아요 굴이 너무 맛있어요 굴이 참 실해 이건 뭐지? 버려야겠다 설거지를 빨리빨리 아 제가 너무 쓸모가 없을까봐 솔직히 전 요리도 잘 못하고 손도 야무지지가 못하고 언니 무겁죠? 아 나 약해 그러니까 내가 할게 언니 그냥 그 설거지 줘요 제가 할 거예요 청양고추 이거 한번 씻어줄게요 한번 씻어주세요 여기 책 오케이 오케이 나 눈물 나 너무 무디 매워 언니 선글라스도 빌려주면 안 돼요? 한이 언니? 자 선배님 슈라이 하실래요? 오케이 상착 오케이 아 이런 건 다 빨리 치워야겠다 기름칠 렛츠고 마실래요? 아 조금 부을까요?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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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우는지 알겠지? 네 내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나 너무 슬퍼 아 아 엄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 반응이 버리면 어떻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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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기왕수제 비롯을 받아들여 꾀 아 미니그 언니 뭐하니? 언니 이렇게 하는 거야? 세로로 하는 건가? 강아지가 화났는데요? 너무 시끄러웠나 봐. 미안. 반죽 다 익었어요? 다 빨갛아. 그냥 한국인 밥상이야. 김치, 김치, 김치. 맛있겠다. 드실까요? 맛있게 드세요. 고생하셨어요, 진짜 다들. 뿌듯하다, 뿌듯하다, 그래도. 뭔가 수제비가 왜 이렇게 귀여워? 매워요 언니? 맵고 맛있어요. 간이 딱이다. 맛있어. 청양고추로 매운맛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저는 굴 너무 좋아하는데. 굶은 침도 진짜 대박이에요, 아이템님. 야, 다 맛있어. 근데 다 맛있어. 우리 경연 프로그램 하면서 도시락만 먹다가. 도시락만, 식은 도시락만 먹다가. 맞아. 도시락 먹었지, 우리. 오늘 빨강 고기계, 갈색 고기계 이걸로 맨날 했었어. 맞아. 처음이에요. 모여서 그냥 도시락만 까먹었지. 요리를 해서 먹었던 거 자체만 저는 아예 처음이어서. 그리고. 좋다. 깃돈! 에이! 에이! 트위드로운 파이더!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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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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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 셋, 셋, 넷, 셋. 뚜렷. everybody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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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the day. 이렇게 넓은 위처럼. 모두 봐주지 말고 괜찮아요. I'm stunning! 아우 가슬가슬해. 거짓고 그래. 아주 인간 고기를 양배추를 넣어서. 아이고. 그 새것단 건 난 잘 모르겠고. 그냥 우리가 즐거우면 된 거야. 그 새것단 기절은 사람은 잘 모르겠고. 그냥 내가 제일 멋있으면 된 거야. 1, 2, 3, 4, 가요 다시 시작 때까지 넌 또 다시 1, 2, 3, 4, 시작해 오늘 짜다, 짜다, 내 처음에 멀어 할 거 나왔다 한 번 가요, 저거 여기 언니 쉬어요! 언니가 한 번 쉬어요! 다시 다시 끝, 지금 마지막! 1절 했으면 좋지, 2절까지 노는 거는 4세대 때는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우리는 원래 간주 점프하고 1절 아니었어? 그렇죠 뭐 꺾인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입 돌아갑니다, 선배님 빨리 들어와 어어어어어어어